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시아나 IDP. 매숫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만 8,800원에 15%요. 2만 8천 원대에 들어가셨으면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2021년도.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그때 합병 이슈가 처음 생겼을 때 들어가신 건가요, 시청자님? 네,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제 조금 손해보고 팔으려고 그랬는데 어제 집이 없는 바람에 못해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내려가서요. 그러니까요. 또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산 가격까지 기다리면 올 련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세 분 모두 중립이 나왔습니다. 뭔가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성홍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시아나 IDT 오늘 18%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청자님은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2021년부터 사실 이런 이슈가 계속 나왔잖아요. 합병에 대한 이슈. 이제 거의 다 능선을 넘은 것 같은데 주가 하락 오늘 좀 과도하다 싶기도 하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게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을 놓고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일본 승인, EU 같은 경우에 조건부 승인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주가는 선행해서 반응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매도가 출해가 돼요. 최종적으로 이제 미국의 승인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이 통과되면 마지막 기회는 줄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 기회는 줄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대가 우선은 한 19,000원대에서 26,000원 정도의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좀 애매해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애매하고 이 하단인 19,000원을 지켜줘야 되고 왜 이렇게 가격을 말씀드리냐라고 하면 밸류라든지 이런 요소로 움직이기보다는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지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돌파해야 되는 가격을 말씀드리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탈출기회, 최종 승인이 나왔을 때는 한 번 2만 6천원대 정도 시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때는 필히 우선은 탈출을 하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승인이 마지막 탈출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매도가 꼭 걸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이 연결을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정보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라인 홀딩스,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 시청자분이셔서 저희가 직접 연결을 통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점이 참 많았는데요. 매수가는 4만 3,400원에 비중은 30%나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급등세에 이어갔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할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워이 긍정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수익을 많이 보고 계셔서 그런지 오늘도 17% 급등이 나왔거든요. 정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사님, 계속해서 들고 가보셔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오늘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대량거리가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우선 4만 3천 원대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 그래도 잘 보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고점 지우가 조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년도에 7만 원대까지가 한번 크게 형성돼 있었던 고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주봉으로 조금 놓고 다시 좀 보게 된다면 그 자리대가 7만 5천 원 언저리 때에서부터 지금 5만 7천 원 이 자리대인데 일단 저점 라인 때는 좀 넘어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7만 원대의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수급 주체를 좀 보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이 전부 다 좀 차익을 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대량거리가 좀 터지면서 흐름들이 좀 나와줬는데 만약에 내일 이 종목이 플러스로 좀 출발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절반 정도는 챙기고 나머지만 7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오늘 9시 시작을 해서 30분 봉상의 캔들을 보게 되면 종가가 6만 4천 원대에 마무리가 됐어요. 6만 4천 6백 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만약에 내일 시초가가 이 자리 때 위에서 형성되지 않거나 밑에서 형성이 된다라면 저는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7만 원대 정도 한번 목표가를 잡고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7만 원 우리 시청자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하나 마이크론 3만 200원에 20% 갖고 있는데 반도체는 계속 올라가는데 움직이지를 않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거를 매도를 하고 다른 거를 사야 되나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얼마까지 가는지.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반도체 종목들 참 잘 어울리는데 하나 마이크론은 또 안 가서 우리 시청자님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세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새 말 들어주시죠. 오 긍정 두 분과 중립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긍정적인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이 긍정 들어주셨어요. 오늘 제주반도체, 가온칩스, HPSP,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참 잘 가는데 하나 마이크론은 도대체 언제쯤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 종목은 안 움직이는 걸까요? 너무 빠르게 달려가도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지금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좀 맞춰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시청자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속도일 것 같아요. 다른 종목분들은 빠르게 5%, 10%는 그 이상 올라가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계좌에서 보니까 하나 마이크론밖에 없는데 왜 안 올라? 이게 이제 가장 고민일 것 같은데 일단 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사트라고 하는데 이 후공정 쪽에서 우리나라 1위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력적으로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여전히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빠르게 못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게 되면 결국에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작년에 9월달, 11월달 이 변동성을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움직임이 다소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지금 최근 수년간 내왔던 실적을 보면 실적도 꾸준히 우상향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단순히 이제 기대감뿐만 아니라 HBM 관련해서 이제 숫자들이 찍히고 있는 해이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 각지에서 지금 AI니 반도체니 뭐 난리가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간다고 해서 이것을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것보다 저는 그대로 조금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만약 비중이 조금 적었다면 제가 아마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십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전체 계좌의 한 20%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일단 비중은 확대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나머지 80%가 아마 제 생각이지만 현금이 아니라 종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다른 종목을 팔고 이 종목을 비중 확대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라기보다는 자금이 조금 묶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가격 현재의 비중 그대로 조금 더 이제 참아 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중 조절 없이 조금 더 들고 가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성홍 이사님은 또 중립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이사님?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될 수 있겠죠. 1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싸죠. 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67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오는 가동률을 대입해봤을 때 4분기는 실적 쇼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종목이 주가가 극이점이 저점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긍정의 시각을 두면서 중립 타이밍을 잡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를 매수 시점으로 삼으시면 저점에 가깝게 매수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를 대입을 해서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시고 좀 시계열을 가지고 가시면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일정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또 냉철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문자번호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과 비중 보내주시면 전문가분들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오쌤. 네오쌤이요? 1만 9백원에 30%. 오, 우리 시청자님 수익을 굉장히 또 많이 보셨네요. 오늘 마감압도 상류이 풀려가지고. 아,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세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핸말 들어주시죠. 중립한 분, 부정한 분, 긍정한 분이 나왔습니다. 뭐 같은 반도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또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좀 상한가가 풀린 게 조금 고민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크게 많이 물량이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수익은 좀 제법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상한가가 이탈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다음 날에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암시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거래량 자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큰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CXL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이재용 회장에 있어서의 발언 이런 부분들로 탄력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경유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변동성도 좀 제법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1월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상승을 했을 때에는 큰 폭의 좀 상승이 나와줘요. 근데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한없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대응을 좀 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 돌파 시도 1월달에 형성돼 있었던 이 고점 자리대는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일 밀려 내려가는 흔들이 나오게 된다면 대응을 할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1만 3,400원 정도 자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종목군들이 크게 급등을 시켜놓고 난 다음날의 변동성을 주면서 좀 미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는 한 15,000원 넘어가는 전략을 좀 한 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1%대로 밀리고 있는데 1만 3,400원 목표가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 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분의 문자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우리 3213님은 단화를 들고 계십니다. 6,700원대 들어가셨고 10%대 비중입니다. 물타기 하시면서 장기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가 괜찮은 전략일지 한 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4913님은 신성 델타테크를 들고 계십니다. 11만 원대면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비중을 100%로 들고 계시네요.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 제가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0416님께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들고 계십니다. 포스코 퓨처엠 오늘 그래도 상승을 보여주긴 했는데 매수가가 좀 높으십니다. 38만 원이신데 비중도 높으시네요. 꼭 좀 봐주세요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070님입니다. 파마 리서치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11만 9천 원이시고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 과연 괜찮은 전략일지 오늘의 문자 상담은 이성욱 의사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단할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인데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는 코인과 관련해서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이고요. 페이코인 같은 경우가 재상장 추진이 한 3월 이후 이제 4월 기점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코인의 상장 같은 경우가 다시 나타나게 되면 한 5천 원 이상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 시기가 반간기랑 함께 겹치게 되나 보니까 외부 환경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4천 원 이 구간에서 매수가 추가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반대로 코인 같은 경우가 이 상장에 대한 부분 재상장 부분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한 부분만큼은 다시 좀 덜어두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시장에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매수가는 11만 6천 9백 원 정도 약간은 불안한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모멘텀으로 지금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추세가 깨지기 이전 또는 이 모멘텀이 한 달 이후에 이제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가 같은 경우가 추세가 안 깨지면 보유를 하고 가시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기반이나 그런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모멘텀 일정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딱 오픈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퓨처 M입니다. 한 부분이 아쉬웠던 게 포스코의 인사 같은 경우가 좀 아쉽기는 한데 양극재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의 전기차 월별 생산량 그 다음에 중국의 리툼의 생산량 월별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한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주가는 선행성이 나타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8만 원에 35% 정도 되시는데 최근에 주가당 같은 경우는 한 26만 원대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비중에서 한 반 정도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좌의 한 50% 정도가 되겠죠. 그 부분을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용기기 쪽 중에서 실적 같은 경우가 나쁘지는 않은데 주가는 현재는 이런 상황이에요. 11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9만 원대 초반 정도 이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비올 원택 이런 군부터 먼저 주가 수익비를 15배, 20배, 25배 이런 식으로 레벨업 되면서 키 맞추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매도를 해주시고 탑픽군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가 당연히 탑픽이 있겠지만 비올 같은 경우를 저는 주목을 하고 보고 있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내에서 비올을 또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이용해 주시면 또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는 셀트로는요. 20만 6천에 너무 고점이 있어서 계속 안 가고 내일 오늘 어떻게 되는지 싶었어요. 비중은 몇 퍼센트 보이려고 계실까요? 20만 원대 들어가셨으면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좀 한참 됐어요. 아, 올해는 아니시고요? 네, 올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아, 올해에 들어가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통해서 전화 잡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참 저희 단골 종목인데 굉장히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올긍정 나와서 기분이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연말, 연초만 해도 셀트리온 굉장히 주가가 핫했잖아요. 최근에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저희 상담도 굉장히 또 뜸하거든요. 언제쯤 주가가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 문의해 주신 시청자분의 보유 가격이 정말 낮아서 참 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이 안 올라간다기보다는 참 무거운 종목이죠. 지금 어머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라기보다는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가 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좀 큰 기업이 돈을 조금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가기에 다소 시간상, 시황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가지고 계신 가격대 이상은 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셀트리온 차례가 안 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여기서 이제 좀 흐름이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이 제약바이오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빠르면 2월 말 혹은 3월 초쯤 되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몰릴 때 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가격 그 이상 저는 높게 본다고 하면 좀 길게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25만원까지 혹은 26만원까지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제약바이오라고 하는 섹터 자체가 변동성이 좀 커요. 아마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좀 느끼셨을 텐데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수보다 더 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신 비중 그리고 가격대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올라오게 되면 1차적으로는 22만원 2차적으로는 25만원에 제가 이제 목표가를 좀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그 가격대까지 이제 못 참으실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무리하게 이제 갖고 가시기보다는 일정 부분 수익권에 도달하면 저는 수익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오면 가장 먼저 오를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올 긍정 남겨주셨으니까요. 셀트리온으로 우리 시청자님 수익 보시길 제가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고요. 저기 반가가 19,100원인데 35% 비중이에요. 어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조금 높을 때 들어가서 매수를 해서 지금 손질이 조금 큰데 한 절반 정도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 매수가까지 기다려야 되나 싶어서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하나 아니면 매수가까지 기다려야 하나 고민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세 분 통해서 팻말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긍정 두 분과 중립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일단 오늘 종가는 14,000원대 마감을 했어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작년 8월에 상장해서 이제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본업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립 들어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우선 비중이 35%세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비중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호 예수 물량 6개월 차 보호 예수 물량이 좀 나오게 됩니다. 2월 중하순경에 좀 나오는데 제가 확인을 방금 전에 해봤는데 한 총 주식수의 한 10% 가까이 보호 예수 물량이 좀 출해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50만 주가 조금 안 되게 이게 이제 시장에 출해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중립의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스마트 리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영인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율주행이라든가 UAM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한 그런 기억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을 여기에서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자율주행 쪽으로도 분명히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스마트 리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반등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조금 조급함을 느끼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보호 예수 물량이 출해가 되고 그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저는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물량이 나오고 주가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그때 추가 매수해보자 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박셀바이요. 박셀바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만 천원에 30% 2만 천원대에 들어가셨고요.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아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어... 12월 말 정도라. 아 12월 말에 들어가셨군요. 네. 그럼 약간 수익도 보셨는데 그때는 또 매도를 안 하셨네요 시청자님? 어 좀 더 올라갈까 싶어. 아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 그 이상까지 갈 수 있을지 세문 통해서 팻말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 부정 한 분이 나왔습니다. 어 이성욱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오늘 또 바이오 종목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금리 인하가 좀 물 건너갔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인지 바이오 종목도 오늘 참 많이 빠졌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은 전고점 그 이상까지 목표 주가로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매수한 단가는 나쁘지 않으시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요. 기술적 반등 요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그래도 한 2만 5천 원대까지는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고 여기에서 추가로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반등의 무게를 두기는 합니다. 다만 좀 해당 기업 같은 경우를 비중을 한 30% 정도를 놓고 가지고 가기에는 크게 명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면 한 2만 5천 원 선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 번 매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중립의 시각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을 박세바이오에 너무 담아두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바이오 종목들 앞서서 김태성 본부장님은 이제 3, 4월이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사님 다른 바이오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다른 바이오 주 정재훈 대표님은 바이넥스 늘 말씀을 해 오셨고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구조적인 변화 있을 수 있는 로열티 계약 나타날 수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주가가 안 빠지면서 지금은 행보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두 종목에 좀 무게를 두고 좀 살펴보려고 하고 새롭게 뭔가 부각될 수 있는 환경들이 바이오 쪽에서 나타나면은 또 다시 좀 강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바이오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볼 거면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고려와이온이요. 네 매숫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48만원에 25%에요. 아 48만원에 비중 25%요. 올해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올해 1월달에 들어갔는데요. 아 1월달에 들어가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참 지시부진해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세 분 통해서 전략 잡으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 긍정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2차 전지 섹터를 좋아하시는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중립을 들어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매숫가 위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게 무겁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이 좀 무거운 상황이라 여유를 좀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고려하영 같은 경우도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심히 찾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뚜렷하게 좀 나오고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결국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실적도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목표에 대한 목표 가격을 크게 잡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중립에 좀 의견을 드렸고요. 46만 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48만 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좀 여유 있게 들고 가시게 된다라면 50만 원 정도에서는 좀 매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라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정갓난님께서 안녕하세요. STI 2만 6,500원을 비중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요. 목표 주가 좀 잡아주세요. 라고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태성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으로도 반도체, HBM, CXL 관련된 종목들 수익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전화를 주셨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반도체로 수익 나신 시청자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특히나 이 STI의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ST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왜 굉장히 가겠냐라고 좀 체크를 해보면 대규모 이제 계약 체결 공시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제 이제 사실 이제 STI만 강했던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반도체 IT, 아무래도 이제 부품이라든 장비주 모두 이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량 거래량이 좀 터졌고 사실 이제 오늘 어제 이제 시세가 난 종목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야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으나 이것을 좀 잘 넘겼기 때문에 저는 지난해 11월 15일에 기록했던 3만 7,600원은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상담받을 때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목표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4만 5천원에서 5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저는 목표로 잡고 좀 대응을 하겠는데 현재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방송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종목으로 수익 내신 시청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그 점 꼭 유의하시면서 반도체 섹터 꼭 수익 내시길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여기서에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포트폴리오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